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원스쿨 RC 트레이너 이용재입니다. 저는 지금 컴퓨터 바탕화면 속에 와있는데요. 와 너무 신기합니다. 자 그런데 어딨지? 아 여기 있네요. 바로 휴지통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휴지통을 찾냐고요? 버릴 거니까요. 바로 토익 500점 이하 분들께서 풀면 절대 안 되는 문제들을 지금부터 휴지통으로 과감하게 버릴 거니까요. 토익 RC는 75분 안에 100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의 시간을 많이 할애할 경우 원하시는 점수를 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자 지금부터 토익 RC 과감하게 버려야 될 문제들을 제가 직접 한번 선정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파일 파이브 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음 아 이 문제 4개의 선택지 중에 2개 이상의 선택지의 뜻을 모른다면 과감하게 버리세요. 어차피 읽어도 정답을 맞출 확률은 적습니다. 음 음 이 문제 자 선택지가 한두 단어가 아니라 3개 혹은 4개 그 이상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긴 선택지가 나와 있을 경우 과감하게 버리세요. 이런 문제들의 경우 2개 이상의 문법적인 요소를 따져야 되는 굉장히 고난이도에 속하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맞출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8.6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음 음 자 8.6는 하나의 지문에 4개의 문제가 딸려 있습니다. 이 중 하나의 문제는 문맥상 적절한 문장을 선택하는 문제인데요.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 속합니다. 4개의 문제 중에서 하나의 문제를 버리고 세 문제를 맞추는 것이 500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난이도가 제일 높은 적절한 문장 선택은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8.7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8.7은 벌써부터 짜증이 나는군요. 음 좋아. 음 자 문제 중에 imply suggest indicated 이런 단어가 속해 있는 문제들은 바로 추론의 문제에 해당됩니다. 추론이요? 사실을 갖고 머릿속으로 여러가지 생각을 해서 간접적으로 문제의 정답을 도출하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의 경우는 고득점자들조차도 힘들어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감하게 머리 있어요. 또한 2중 지문과 3중 지문의 경우 지나치게 지문의 길이가 길다고 생각되는 경우 아니면 평소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익숙치 않은 생소한 분야의 지문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들을 한국어로 읽어도 맞출 가능성은 적습니다. 지나치게 길이가 길거나 자신에게 생소하다고 느끼는 내용의 지문들은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익 500점 이하 분들이 풀면 오히려 좋지 않은 여러가지 문제들을 제가 휴지통 속으로 버려봤는데요. 과연 여기서 끝일까요? 혹시 조금 더 높은 토익 성적을 원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아까 버렸던 문제들을 다시 복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풀지 못했던 문제들이 토익 500점을 찍고 나서부터는 쉽게 풀릴 수 있을 거니까요. 토익은 점수 때마다 풀면 해가 되는 문제와 독이 되는 문제와 좋은 문제들이 따로따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익 500점 이하의 분들이 풀면 좋지 않은 문제들의 이용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